1.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내용의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등이 있는 기본권은 무엇입니까? 2. 고려 말의 장수였던 인물로 고려 왕조를 무너뜨린 후 조선을 세운 뒤 수도를 개성해서 지금의 서울인 한양으로 옮긴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3.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체제는 무엇입니까? 4. 선거의 4대 원칙 중 국민으로서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성별, 재산, 학력, 권력, 종교 등의 관계없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5.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6. 대한민국 정부기관 중 국민건강과 복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고정부부처는 어디입니까? 7.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어느 정도의 벌을 과하게 되는지를 점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8. 우리나라 동전은 6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동 저는 무엇입니까? 9.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부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10. 국민의 기본권 중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장애 등에 의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는 무엇입니까? 11. 한강 유역의 자리를 잡아 일찍 선성기를 맞이한 나라로 삼국 중 해상 무역의 발달로 중국과 교류하는 등 가장 빨라 발전한 나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2.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물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무엇입니까? 13. 한민족의 조상인 당군이 대한민국 최초의 민족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14.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사대 의무를 말해보세요 14. 연애의 소방법 14. 후반에 관한 사물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14. 엔지의 신나는 여고와 김학년이 대한민국을 기념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15. 엔지의 신나는 여고와 김학년이 대한민국 것입니다. 15. 엔지의 신나는 여고와 김학년이 대한민국을 ribs이큼하고 경험수합니다。 17. 엔지의 신나는 여고와 김학년이 대한민국은ução에 관한 치면 감사합니다.